문제는 선거관리비원의 채용비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왜 합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무슨 좌익이 우텁고 우익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니고 선거부정 왜 하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해먹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인 겁니다. 우리끼리 잘 헤쳐먹기 위해서 그들을 수탈하는 겁니다. 그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수탈이나 약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올립니다. 조세를 올리고 준제세에 올립니다. 규제를 합니다. 이런 민주화 우대업법을 만들어서 우리 새끼들은 다 대입특례 입학을 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특례 입학이 끝이겠습니까? 다음에는 뭐죠? 변호사 시험도 특례를 줄 것이고 의사 시험도 특례를 줄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들께 해먹는 겁니다. 해먹는데 도움이 되면 외교 노선도 다 바꿔가지고 중국아 여러분들 손을 잡고 뭡니까? 향료 위에 세세 세세하면서 뭡니까? 해먹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서울구청장선거 25개 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부정선거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 24자리 가운데 20개 자리를 호남권 출신 인사나 호남권 인사가 아니면 처갓집이 호남인 사람이라도 구해가 20명을 뭡니까? 구청장 자리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해먹겠습니까? 예산이 600조 400조 500조 되니까 그 가운데 광검 물량은 다 형님도 조금 하고 동생도 좀 하고 그렇게 해먹을 거 아닙니까? 해먹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먹고 여러분 선관위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만들어줬고 더불당 후보들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구청장도 만들어주고 시장도 만들어주고 기초위원도 만들어주고 광역의회도 만들어지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권력을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우리 애들 뭡니까? 좀 취업 하나 하는 게 뭐가 문제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만드는데 떡고물을 좀 먹는 게 그게 뭐가 문제고? 우리가 너희한테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 떡고물을 좀 뭡니까? 애들 지금 취업 몇 명 시키는 거가 그게 뭐가 문제고? 여러분 선관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 알잖아. 우리가 너희 폼 잡도록 다 만든 거 알잖아. 이번 4월 10일 총선도 너희들이 말이야 106석 여러분들 164석 정도 받을 때를 108석으로 만들어주고 그 차에만큼 한 50석 넘는 걸 너희가 함께 줬잖아. 그래서 조국도 포함 짓고 이재명도 이런 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만들어줬잖아. 그런데 우리 새끼들 말이지 취직이 어려우니까 취직을 좀 시켰다. 그게 뭐가 문제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선관위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 자녀 대입 입학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헤쳐먹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헤쳐먹는 겁니다. 헤쳐먹는데 대통령도 이런 덜 만들어주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께서 북조선인민공화국과 비슷하게 여러분들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지도지사도 다 만들어주는데 아니 선관위 총장 아들 뭡니까 한 명 꼽는 게 뭐가 문제가 되노요?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이거 크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뭐 떡고물 좀 먹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노요? 어차피 어느 놈이 오든지 간에 선관위 직원은 있어야 되니까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아니 경력직 공무원 채용하는데 비리 좀 저지르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를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거나 서류를 조작하고 선거 간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선관위 논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선관위 자녀 인사청탁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그렇게 해 먹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탈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들이 수탈 안 당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보시기 바라면 전부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선관위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3천 명, 사급 이상의 350명, 이 조직의 전직 현직 49명이 인사 비리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49명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49명도 최소치라고 봅니다. 선관위 고위직에서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력 채용을 선관위 직어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이 되는 통로로 만들었다. 이 사건 대충 덮고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선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야박하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겁니다. 나라 가장 천체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 딸,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예비 사이들도 다 합격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전문의 소쿠리 여러분들 선거 파동으로 물러난 김세한 선거관리위원의 사무총장은 김세한 전 총장의 아들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온 뒤에 세자로 불리기도 했다. 세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출직 공직자들을 해박하는 내용들도 다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떡고물을 좀 먹은 겁니다. 이 떡고물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다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만들기 때문에 결과를.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름 눈이 가리면 안 되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힘은 바로 선관위가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늘 방송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제야 h님께서 보내주신 2024년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많은 데이터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는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999개 언면동에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3500개 중에서 999개니까 30% 가까운 곳에서 이 투표수가 선거인수보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기껀수 처리하는 것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기껀수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999개 가운데서 일부만 여러분들 제가 거론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 숫자보다 많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뒷부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투표함 속에서 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어떤 데는 146표가 나오고 어떤 데는 59표가 나오고 58표가 나오고 이 투표함 속에서 나온 사전투표지 개수가 많은 겁니다. 교부된 투표용지 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위조투표를 투입했는데 많이 투입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부천 원미 중 4동에서 59장이 나왔다는 것은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개표를 했는데 교부된 투표용지 보다 59장이 더 나온 겁니다. 59장이 더 나왔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기큰별 항목에다가 마이너스 59를 해가지고 0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표가 플러스 59장 표가 남은 겁니다. 그 남은 표를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기큰 표에서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플러스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여러분들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거인수 실제 선거인수라는 것이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거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부된 투표용지 개수입니다. 이렇게 투표장에 투표한 사람 숫자는 실제 선거인수 선거인수의 기큰표 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이고 교부된 투표용지 숫자는 득표수 플러스 무효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득표수에다 무효표 예를 들면 기표 도장을 찍지 않았거나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130만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그 무효표 가운데 상당수가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도장을.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무효표는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보다도 투표함에서 나온 표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기껀표 항목을 만들어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개수 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숫자가 투표장에 투표한 사람 숫자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많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플러스를 처리하고 플러스 10 개수가 남으면 그리고 기껀표 항목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빨각된 겁니다.